딩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오늘은 블라인드 사주 두 분을 드릴 건데요 두 분의 부부궁합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주 불러드릴게요 남자분은 1993년 5월 19일이시고요 여자분은 1994년 10월 5일생입니다 궁합은 괜찮네요 얘네 궁합이 괜찮아요? 네 얘네 부부 맞아요? 부부 맞냐고요? 네 비밀이에요 근데 얘네 궁합은 괜찮네요 근데 어떤 게 괜찮은 거예요? 궁합이 서로 끌어주거나 밀어주거나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여자가 챙겨줘야 되고 남자는 그런 걸 좋아하고 시너지가 잘 난다는 뜻인가요? 응 연예인이에요? 네 연예인이에요 사실은 실제 부부가 아니라 드라마상에 커플로 나왔던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들인데 이제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라는 드라마에서 커플로 나와서 연기를 했던 두 배우들의 사주였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연예인은 궁합은 괜찮네요 땅군 감사합니다.